고막을 터러라 렛츠고 타임! 자 고툴 시간이 돌아왔군요. 우리 아티스트들의 숨어있는 플레이스트를 꺼내서 쇼다노의 고막을 탈탈 털어버린 곧단의 시간. 참고로 이 시간은 음악이 멈추지 않습니다. 클래스가 어울리지 않게 말이죠. 네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은요. 한층 짙어진 아우라와 퍼포먼스로 전 세계를 휘어잡을 친구들입니다. 아 YG의 보물이죠. K-POP의 원섭 트레저 어서오세요. 트레저! 멋들어지게 트레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쇼다노 분들께. 완전체 10명 다 왔습니다. 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RE! 트레저! 안녕하세요 트레저입니다. 스튜디오에 잘생김이 가득. 김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김들이 한껏 들어왔는데. 한 분씩 이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트레저의 리더를 맡고 있는 지훈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훈! 안녕하세요 트레저의 여시라고 합니다. 여시! 안녕하세요 트레저의 리더 최현석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최현석! 네 트레저에서 준규입니다. 트레저에서 준규. 트레저에서 준규. 안녕하세요 트레저의 아사히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사히! 안녕하세요 트레저의 재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저의 정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저의 박종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와요. 안녕하세요 트레저의 도영입니다. 안녕하쏭! 안녕하쏭! 방어용! 안녕하쏭! 안녕하세요 트레저의 하이토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데뷔한 트레저가 컬투쇼는 이제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어때요? 컬투쇼 처음 나오셨는데 데뷔한지 3년차가 다 돼가고 있죠 지금? 네 3년차가 다 돼갔는데 저희가 또 이제 많은 라디오를 나갔지만 컬투쇼는 또 처음이거든요. 또 컬투쇼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고 또 봤을만한 라디오인데 3년 만에 나오기 때문에 또 아쉽지만 또 이제라도 나오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 재밌는 추억도 쌓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훈씨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재혁씨 왜 이렇게 분주한거죠? 아 제가 본의 아니게 얼굴이 가려져가지고 의자를 좀 올리느라 너무 커졌는데 그래 얼굴 다 나와야지 아니 지금 화면으로 보면은 키가 한 2미터 27 정도 됩니다. 너무 커졌어요. 원래 그 정도의 신장은 아니죠? 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 우리 재혁씨 그래도 제 뒤에 앉았으면 아예 안 보였을 겁니다. 다행이에요. 실제로 마주하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 균디 목소리가 되게 아 목소리에 굵죠. 되게 신기해요. 확실히 목소리 쪽으로 가는군요. 네 맞아요. 여기 그 멤버 중에 랩하는 친구들 누구예요? 이렇게 세면 그렇게 세 분은 또 우리 한혜씨를 보는 눈빛이 좀 다를 거 아닙니까? 아 우리 래퍼라인 신기해요 사실 지금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서 잠깐 뵀었거든요. 우리 너목보에서 본 적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때 인사를 한 번 제대로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렸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제대로 한 번 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테이블에 머리를 박을 줄이야. 현석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와 한국인 멤버 여덟 분과 일본인 멤버 두 분으로 다국적 그룹입니다. 요시씨가 한국인 멤버지만 제일교포 4세네요. 네 맞아요. 제가 처음에 YG에서 했던 오디션 프로그램 때 일본 팀으로 나와서 다들 그 팬들이 일본인인 줄 알았었는데 제가 제일교포 4세입니다. 와우 그렇구나. 아세. 한국인, 한국 이름도 있어요? 그게 좀 웃긴데 제가 그 급하게 한국에 가야 될 때 그때 한국이, 한국 이름이 없어가지고 그 일본 이름 한자를 그대로 번역해서 김방전이라는 이름을 했습니다. 방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충전 방전할 때 그 방전 그 방전으로 돼버려가지고 바꾸다 보니까 방전으로 바뀐 건데 아 그게 한국식 발음의 어떤 그 한자를 그대로 읽다 보니까 방전이 됐구나. 네 맞아요. 늘 방전이 되고 그런 건 아니죠? 충전이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약간 병양미스럽고 좋네요. 괜찮은 느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양미가 또 유행이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저희가 이게 대놓고 하는 이게 녹음 방송입니다. 그래서 내일 8월 7일이 내일 기준이죠. 네. 데뷔 3주년. 만으로! 감사합니다. 뭔가 기념한 이벤트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팬들을 위한 거라든가 아니면 본인들 스스로를 자축하기 위해서 아 이게 저희가 이번에 아무래도 싶어요 팬분들께 말 잘하네. 네 맞아요. 최연석군 너무 예 말을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그렇더라. 트레저의 신곡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죠? 네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아 우리 제목이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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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나 보나 뭐 약간 트레저도 3년이 됐지만 곡 소개 담당이나 이런 게 좀 따로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예요? 지윤이가 곡 담당이에요. 지윤 멋들에게 소개를 좀 해보세요. 제가 곡 담당인데 이번에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와가지고 제가 느끼는 대로 프리스타일로 아 그런구나. 아 훨씬 좋죠. 네. 이번에 보나 보나라는 노래는요. 트레저 리부트의 타이틀 곡이고 또 이제 마칭 밴드를 연상시키는 그런 멋있는 퍼포먼스와 마칭 밴드! 네 또 강렬함 또 트레저의 칼각 또 그런 것들을 한껏 느끼실 수 있고 약간 트레저의 좀 업그레이드된 성숙한 모습들을 많이 뵐 수 있는 노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요. 아니 프리스타일인데 잘하는데? 잘하네. 아이디 영상에서 말한 거 이제 그대로 아 급하게 끌어왔고 네 급하게 오. 그럼 유호씨가 생각하는 보나 보나는 어떤 곡이에요? 우리 큰일이다 이거. 어 되게 아 이때까지 기존에 있는 트레저의 그런 팀스러움을 걷어내서 이번에 약간 성숙해지고 성숙해져서 멋진 트레저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김방전씨. 백점! 김방전씨 옆에서 현석씨가 조종하더라구요. 하하하하 이렇게 이렇게 네. 아니 이번에 멤버들이 작사도 많이 했다고 그러고 어 네. 누가 누가 좀 참여를 했습니까? 아 원래 사실 데뷔 때부터 해왔던 저희 래퍼 세 명은 항상 이번에도 작사를 참여했고 네. 중요한 건 이제 어 사이도 이제 이번 곡에 있어서 했고 중요한 건 또 우리 준규가 처음으로 이번 앨범에서 어 곡도 수록하고 하면서 여러 곡에 작사에 참여했습니다. 야. 찬혁이 형님. 어 맞아. 심지어 이번에 찬혁이 형도 이번에 저희 노래 하나를 도와주셔가지고 암매 암매 찬혁씨의 찬혁이 네. 오오. YG 패밀리 아니겠습니까? 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 아니 그래 아니 작사 경쟁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작사하는 멤버들이 많아요. 경쟁이라기보다는 약간 검수를 해요. 하하. 저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하루토 친구나 요시 친구가 이렇게 써오면 이제 제가 가져와봐 하면서 제가 한 번씩 검수하고 어. 이거 수정하자 저거 수정하자. 체크 체크. 네 체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요. 준규는 어떻게 이번에 처음 참여인데 어 네. 어땠어요? 너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준규씨도 이번에 검사를 당한 건가요? 어. 회사에 당하다기 보다는 더 좋은 퀄리티를 위해서 어. 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쁘게 포장하고 있네요. 아 네. 아. 그냥 이제 킬링 파티를 한 번 볼게요. 보나 보나의 글쎄요. 이 열 멤버가 다 킬링 파티를 각자 다를까 아니면 더. 동시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킬링 파트가 어딘지 궁금해요. 어 그러면 한 번에 이구동성 같은. 이구동성 게임. 동시에 한 번 해볼까요? 어 좋아요 좋아요. 아 그러면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킬링 파트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다 같이 마이크를 잡고 한 번. 마이크 잡으시고 자 이게 단합이 될지 아니면 각자 다를지 열 명이라 쉽지 않은데 아 이거 무조건 되죠. 아 알잖아? 아니 쉽잖아. 무조건이죠. 네. 동시에 하나로 합쳐지면 진짜 와 이게 대박이구나 싶었군요. 지목이 장난이 아닌 거죠. 하나 둘 셋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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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야 차차같이 예 예 올림듯이 천천히 이야 어 그래도 한 칠팔명은 맞고 지금 현석씨하고 우리 재혁군만 랩부분이었던 것 같고 랩부분이 왔고 보나 보나가 나오는 부분을 다른 멤버들은 다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하 현석은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 저는 이제 제 랩파트인데 그 재혁이가 제 랩파트 시작부분을 되게 좋아하고 되게 재밌게 따라해요. 사실 저도 아마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처음에 보나 보나 하다가 재혁이 들려가지고 바로 랩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아 그래서 아 이렇게 틀었어요. 아 그래. 그럼 현석하고 재혁하고 같이 그 부분을 다시 같이 한번 해보세요. 아 우리 재혁이가 할 수 있지? 가사 알아? 원 투 쓰리 워 개 개 개 개 폴린 듯이 대구문에 쫓아가지 예 예 원 투 쓰리 장마저 대 잘해 예 예 샤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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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블르라네 면블르라네 면블르를 했습니다. 킬링파트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번나번난 트레저의 노래를 지금부터 들어볼 텐데 음원 나가는 동안에 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으시면 아 너무 좋습니다. 영상으로 담아서 저희가 인별 그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수 라면으로 모십니다 도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Sir 보나 보나 예 코리스 아 오 De 낮에 따는 태양 새벽의 별같아 내 세상 속에 네가 말 떠오르니까 Baby don't cry 꽉 잡아 여기 떠나 너와 내가 경험할 곳으로 Cause I can't stop 도망가자 여기 포탐 우릴 파괴하는 것들 뿐이야 You're magic in my mind 정해진 운명은 없다고 하지만 수만 번 생각해봐도 눈을 뜨고 태어났을 때부터 난 W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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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ya Yeah yeah W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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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ya Oh W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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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ya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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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d in this heat 이 굳幕이 쫄석까지 Yeah yeah Horn in this heat 더 빠져대 Follow your lips 네 맘의 문 열어도 Yeah 파고 들어 너의 콕 Yeah Forever ever alone 갈 수 있게 About thetoo путains exatamente cells AUD 밤보대는 몇 해마다 번째로 배 찾아서 게레는 견적을 돌아서 마침 피파 너네 마지막 영원히 넣지 않아 눈이 번쩍 띄어졌어 너란 무섭 너를 갖고 싶어 훔쳤으니까 나를 건져 너를 건져 감고서 우리 사랑의 시작일 뿐이야 You're magic in my mind 정해진 운명은 없다고 하지만 숨 한번 생각해봐도 눈을 띄고 태어났을 때부터 난 Born up, born up, born up, love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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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내가 뜰 때까지 Let's beat it up, let's beat it up 달아나 지구 끝까지 Let's beat it up, let's beat it up 둘만의 손으로 가자 다른 사람은 안 돼, baby You're all that I need It's pakai계 Eyes Lil & 18 tolerated February You're all that I need Born up, born up, born up Love ya, love ya, love ya Ooh woo woo soybeans 보나 보나 너가 너가 낫이야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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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저의 신곡이었습니다 여기 좁은데 열 분이 함께 퍼포먼스를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정성껏 퍼포먼스를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원이 열 명이기 때문에 지금 무대가 굉장히 좁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즉흥적으로 이렇게 동선을 하면서 대박이었습니다. 이 무대가 뭐 우리 선배들이 다 한 번씩 섰던 네 영광입니다 야 그렇죠 무대가 좁아서 지나가다 보니까 동선이 꼬이잖아요 소리는 안나갔지만 친구들이 까마귀 소리를 계속 내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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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아! 아! 이런 소리가 좀 나긴 했지만 완벽하지 않았나 보나 보나는 무슨 의미를 가진 이게 사실 약간 의성어 느낌이라고 생각하셨고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 2년 전에 가이드를 받았을 때 가사 쓸 때 이거 어떻게 하자 하다가 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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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비아라고 되어 있길래 아! 그럼 그냥 본투러뷰라 생각하자 라고 의미를 지었고 네 그냥 본투러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본투러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이름이 좀 보나이신 분들이 좀 설렬 것 같아요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주소녀의 보나씨도 설렀다라는 후문이 감사합니다 선생님 후문이 후문이 미안합니다 트레드의 글로벌 인기가 엄청난데요 아시아 투어를 했는데 17개 도시 40회 공연에 무려 42만명이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미쳤다 와 진짜 뭐 타이페이 쿠알라 룸푸르 자카르타 방콕 싱가포르 마닐라 마카 홍콩 등등 대박인건 일본에서는 신기록 세웠다고 무슨 신기록을 세웠어요? 일본 멤버가 얘기해 봐요 사희씨가 우리 사희군이 일본에서 신기록을 세웠다는데 어떤 신기록을 신기록을 저희가 첫 투어에도 불구하고 30만명 한국 아티스트들이 첫 투어를 일본으로 갔을 때 역사상 가장 많은 관객을 우리 아사히씨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 같던데요 괜찮으신 아 혹시나 고심스러운거지 좀 놀라지 않았어요? 멤버들 굉장히 놀랐고 저희가 사실 그 팬데믹 이후로 처음 일본에 공연이나 이런 활동을 하러 갔었는데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정말 기다려주시고 공연에 와주시는 것도 되게 놀랐고 또 그 다음에 사실 아시아에 간거였는데 아시아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갔는데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셨구나 라는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하루토씨도 지금 피날레 공연도 교세라 돔에서 했고 사실 돔은 아무나 못 가는 곳이잖아요 그쵸 기분이 좀 어땠어요? 어.. 선배님들이 이제 돔 쓰는 것만 계속 봐왔다가 이제 저희가 서게 돼가지고 되게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이제 많이 울었어요 그때 무대 위에서도 많이 울고 부모님도 오시기도 해가지고 울었다는 건 행복했다는 거거든요 그쵸? 행복해서 울었죠 얼마나 의미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부터 꿈이 가수였었어요? 어릴 때부터? 네 그랬어요 꿈을 이뤘네요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야.. 저 큰 눈망울에서 눈물이 그 사람들이 눈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트레저는 신기한게 리더가 두 명입니다 그래요 아까 소개할 때도 리더가 두 명이었어요 우리 현석씨하고 지훈씨 네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처음에 저희가 사실 지금 다른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팀이 있었는데 아 그래 그 두 팀에서 한 팀은 제가 리더로 맡고 있었고 한 팀에서는 지훈이가 리더로 맡고 있다가 이제 준비 과정에서 팀이 합쳐지게 되고 그리고 또 저희 회사에서는 첫 다인원이다 보니 이제 둘이 같이 리더로 하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리더가 둘이면 좋은 점이 사실 많아요 왜냐면 사람이 좀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좀 짊어지고 있는 부담감이나 좀 그런 것들을 서로가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같은 상황 원래 리더가 한 명이면 그 리더만의 고충은 그 사람만 알게 되잖아요 그렇지 모르잖아 근데 이제 그 고충을 함께 나누고 좀 같이 해결 방안을 같이 찾을 수 있고 서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조금 더 객관적일 수 있겠구나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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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휴지 하나만 휴지 하나만 이런 식으로 지금 둘이 스타일도 좀 다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리더 회의가 있습니까 따로? 리더 둘이서 하는 회의? 많이 해요 엄청 많이 해요 아 그래? 애들이 보이는 것도 안 보이는 것도 전화 작업실에서도 계속 해요 할 게 있다면 잘 되는 이유가 있구나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냥 열심히 많이 부족합니다 네 좀 더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가만히 남았어 열심히 할게 얘들아 조금 뜬금없는 얘기긴 하지만 우리 아사히 씨랑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사카 사람이잖아요 오사카 얘기가 나온 만큼 네 좀 이런 게 있는 개그 욕심이 오사카분들이 좀 있잖아요 아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빵 으악 오사카 사람들 다 받아줘 이거를 근데 이미 너무 지친 표정이야 너무 사람들이 많이 해가지고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많이 했어요 아 왜냐면 오사카 출신의 개그맨 갸구망 컴밋 컴밋년들이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만담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고 개그 욕심이 좀 있습니까? 다른 멤버들이 봤을 때 어때요? 아 사이가 진짜 웃겨요 선배님의 후배가 될 수 있는 아 진짜 정말 개그맨입니다 저희 팀에서 여성 목소리도 좀 가능한가요? 어? 여성 가능해요? 여성 가능해요? 어? 얘기 좀 해봐요 어? 어느 정도 안 해 어느 정도 안 해 너 좀 한다 네 감사합니다 뭐 좀 치는데 좀 쳐 전혀 안 할 것 같은 표정으로 하니까 너무 웃기다 동색하고 그냥 바로 하잖아 오사카 사람이 확실해요 아 확실하네요 이야 별명이 길쾌장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네 일거리 캐스팅 제이 아 네 진짜 자주 받았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쾌장인이라고 했지 뭐 뭐 네 몇 번 받았어요 아니 횟수로만 얘기해 봅시다 아 이게 자기 입으로 얘기 좀 민망한데 괜찮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네 입으로 해야죠 어떻게 해요 기억이 정확히 나진 않지만 이야 한 열 번 이상 열 번 있어 와 아니 근데 길거리 캐스팅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기분은 어떤 삶이에요? 안 받아본 거죠 난 단 한 번도 전 해본 적이 있어요 아 아니 해본 적이 있다고 내가 누가 아 오 그러면 우리 균디가 봤을 때 우리 재혁씨 같은 분이 지나가면 하고 싶은 느낌이 아 충분히 눈에 띄죠 진짜 눈에 띄고 여기 멤버들 다 그렇죠 그치 그치 지나가면 저 친구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친구가 있어요 아 맞아 와 그런데 이제 YG에 들어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조건이 제일 아 아 아 아닌데 뭐 좋은 조건을 제시했구나 YG가 아 네 그래서 연습환경이다 연습환경이나 여러 가지 맞아 맞아 역시 YG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횟수가 많으면 부모님들과 상의를 할 거 아닙니까? 부모님은 뭐 그렇게 많이 관여해 주시지 않았고 니가 알아서 해라 네 약간 뭐 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네네 좋은 가정입니다 우리 정우씨 정우씨는 메인보컬답게 네 YG에 엄청 빠르게 입사했다고 들었어요 아 예흐 그쵸 오디션 볼 때 어떤 노래 불렀어요? 오디션 볼 때 여러 가지 부르긴 했는데 기억나는 건 그 박원님의 박원씨 노력이라는 노래 불렀잖아요 야 노력했구나 그거 진짜 어려운 노련네요 goods 맞아 이게 놀이였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아닙니다 솔직히 SBS가 자랑하는 제가 에코 딜레이를 좀 그렇죠 quá 좀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맞아요 가사를 저희가 띄워드릴게요 가사까지 왜냐면 이게 오랜만일 테니까 가능하다면 짧게 가면 되는 걸까요? 저희 길게 들을 시간이 없어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나도 노력해봤어 우리의 이 사랑을 안 되는 꿈을 붙잡고 애쓰는 사람처럼 뭐야? 너희 장난 아니다 우와 뭐야? 와 노래 잘하네 아닙니다 진짜 급하게 새끼야 현성씨 왜 놀라요 너무 잘해요 같이 있잖아요 진짜 너무 잘해요 새삼 새삼 또 들었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그때 그때 놀랍니다 저는 현성은 예전에 래퍼를 준비하면서 연습했던 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자작랩이랑 지드래곤 선배님 노래를 준비해가서 지드래곤 거 하나 들어봅시다 너무 잘할 거 같아 아 지금 준비해서 안 되는데 순수 안 되는 땐 죄송합니다 조금만 웨이디 해주시면 제가 아몰라 패밀리 아니야? 아 지드래곤 지드래곤 어로디라는 노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로디라는 노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로디라는 노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야 또 그 막두가 너무 웃긴다 지드래곤과 찌드래곤이 약간 섞여 있네 아니 이거 좀 한번 해 주셔보세요 아 네 지드래곤의 랩 어 어 어 하하 하하 내 기분 어린 나이든 기분 아 삽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삽이 좋아요 오케이 You got me losing my mind The way you got me fight up Never give up boy But when they try us You and me Against the world With you I'll ride a dot tonight 오 오 잘한다 이게 원래 원곡은 여자분이 부른 거 아니에요? 네 시혜 선배님께서 아 맞아 진짜 아 좋다 고맙습니다 이게 도영씨의 소소한 꿈 얘기를 좀 해줘 보시죠 아 우리 도영씨가 네 정말 소소합니다 꿈이 김치 삼겹살 2인분 혼자 클리어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당첨 모르겠네요 이런 적이 없는 거예요? 네 제가 원래 평소에 좀 소식가입니다 아 소식자구나 소식자구나 그래서 많이 못 먹는 편인데 이번 연도에 한 번쯤은 제가 김치 삼겹살 2인분을 먹어보자 라는 목표를 가졌었어요 와 아직 목표는 안 이루어졌습니까? 최근에 이뤘습니다 오 이뤘어요? 네 이뤄서 방송을 찍었었어요 제가 오 진짜요? 네 그래서 나왔었습니다 2인분 혼자 먹는 거를? 네 2인분 혼자 먹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폭식했던 게 한 어느 정도인가요? 아 한 햄버거 세 개 반 정도인 것 같아요 오 오 햄버거 세 개 네네 세 개 반 정도 어떤 걸로? 주니어로 아니면? 하하 라지 사이즈입니다 아 라지로? 라지 사이즈로 네 잘 듣네요 뭐 소식 치우는 지금 일부러 좀 많이 먹는 척 하려고 허언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어? 세 개 반 먹을 수 있어요? 한 세 개? 하하하하 네 한 세 개? 가장 잘 먹는 멤버는 누구예요? 물론 이제 몸매 관리도 해야 되지만 정환이? 고기 막 몇 인분씩 먹는 거 지윤이 형도 잘 먹고 정환이 정환 씨하고 지윤 씨가 좀 잘 먹어요 네네 요 씨도 잘 먹고 요 씨 잘 먹어요? 정우 형이 진짜 아 정우 형이 아 정우 씨가 아 그가 있었구나 그래서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아 맞네요 그는 입을 닫고 있었어요 밥 씹으러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 자 준규 씨가 잠꼬대 소리가 오토바이 시동 소리에서 진화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아 근데 제가 투어를 지금 엄청 길게 다녔거든요 저희가 뭐 일본에서도 한 세 달 가까이 있었고 아시아에서도 진짜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준규랑 룸메이트인데 사실 뭐 이제 저는 즐거워요 사실 여행 가는 꿈을 꾸죠? 네 우터베이 타고 여행하는 꿈 꾸잖아요? 네 저는 사실 즐겁고 세계 일주 느낌 제가 이제 관찰을 해서 준규 일지라고 해가지고 준규한테도 보여줬는데 네 일지를 쓴 더라고요 네 준규 일지를 약간 오늘이 이런 잠꼬대를 이렇게 동영상이랑 막 찍어 놓고 보내주는데 저도 놀라요 근데 진짜 다양하고 최근에 어떤 거였죠? 최근에는 특이했던 거 아 바로 이제 엊그제 일인데 엊그제 저희가 나고야에 있었거든요 행사 때문에 나고야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밤늦게 이제 편의점에 잠깐 들렸다고 왔는데 방에서 자꾸 약간 두꺼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두꺼비 아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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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본 일지를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맞긴 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오와 어 oike 두꺼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준규가 계속 우와 아니 일지를 기록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일지를 기록하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리더니까 이런 생각 못 했는데 чив 누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 다양한 잠꼬대를 다양하게 하니까 그걸 좀 기록을 해서 에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должны 얘기를وں에서 뭐 파리준규 뭐 이런 거 많은데 파리균 또 이런 거 많은데 많이 보여줬어요 아 진짜 너무 Sale 아마 이미지 상 보여줄 수는 없고 꿈을 많이 꿉니까 꿈은 하나도 안 꾸는 것 같아요 꿈꿔서 아마 잠꼬대를 하는 거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네 진짜 그냥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도 잘 자는 모양이구나 어 네네 내가 봤을 때 너 버즈 끼고 자서 그래 노래 손이 노래를 쌓고 따라 부르느라 보다 노래 따라 부르는 걸 수도 있고 아 비트박스였구나 진짜 그런 거 같아요 준규 씨 뭐 국내 최초 잠꼬대 라이브 좀 가능할까요? 어 그러면은 꽤 나오겠는데 이게 진정한 눕방 아닌가요? 어 눕방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게요 준규 씨 말고 좀 잠꼬대가 심한 멤버도 있을까요? 어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정환이도 어 되게 잠꼬대가 좀 있는 편입니다 정환 씨 같이 방을 쓰네? 네 이제 뭐 투어 다닐 때나 그럴 때 같이 쓰는데 제보해 주세요 어떤 느낌인지 되게 독특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입에서 나는 소리인가 싶은데 어 약간 뭐야? 아니 뭐야 그게? 이런 소리가 납니다 진짜로 아 저 그래서 그거는 보통 이제 다른 곳에서 많이 나오는 보고 오는 소리도 아니고 아 근데 약간 달라요 되게 진짜 아 진짜 되게 약간 그 많이 사랑스러운 꿈을 많이 꾸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진짜 엄청 하이 쪽에서 나는 소린데 하이 쪽에서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완전 하이 높은 쪽에서 되게 특정한데 상하이의 하이 쪽이라고 아 무슨 꿈을 꾸는지 기억 안 나시죠? 아 저는 이게 네 저 잠꼬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 만들어낸 일화다 아 현 씨 세계반의 이유는 이기려고 이기려고 헌트쇼에 나와서 만들어낸 이기려고 현 씨 헌 그만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뭐 기회되면은 제가 뭐 한번 가져와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잠꼬대 조작사건입니다 네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네 자 일단 빨리 광고 하나 듣고 올게요 광고요 There we go 어 더핑하시고 아 진짜 좋아했거든요 맨날 사연이 너무 많은데 어떤 목소리를 들려줘? 아 그래서 아까 한번 들어가지고 아 약간 여성의 목소리 지금 저희가 잠깐 마지막 인사를 하려는 도중에 우리 트레저 친구들이 네 우리 태균 선배님을 보고 너무나 듣고 싶은 목소리가 있다고 사연 목소리 네 요청을 줬어요 사연 목소리가 뭐 여자 목소리도 있고 뭐 할아버지 목소리 있고 뭐 남자 목소리도 있고 하니까 맞아요 너무 이게 이제 성덕의 마음으로 이제 마주해가지고 너무 원하는 것 같으니까 형님 한번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여자 목소리 해드릴게요 아 몰라 우리 트레저 고생 너무 많고 세계를 뻗어나고 지구를 정복하고 우주까지 정복하는 트레저가 됐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이야 멤버들이 자지러지네요 자 우리 인사를 한 분씩 들어볼게요 이제 열 분씩 한 마디씩 다 할 거니까 자 우리 쇼다는 분들께 네 너 누군지 얘기하고 인사해 지훈씨부터 네 트레저 지훈입니다 정말 오늘 재밌었고 오늘 이렇게 좋은 추억 남겨가고 저도 한번 목소리 연습해가지고 어디서 이제 개인기로 써먹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트레저의 여시입니다 오늘 멋진 선배님들 옆에서 이렇게 재밌게 한 것 같고 되게 좋은 추억이 됐습니다 저도 목소리 연습하겠습니다 역시 네 현석입니다 우선 오늘 태균 선배님과 하늘 선배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그런 말 계속 해왔었거든요 우리는 컬투쇼 언제 나갈까 우리는 언제 언제쯤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 드디어 그 영광의 순간이 있어서 너무 좋고 이제 혹시나 다음에 또 불러주시게 돼주신다면 저희가 더 오늘보다 더 재밌게 더 즐겁게 하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나와있어서 현석씨 라이브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준규씨 네 준규입니다 정말 꿈의 자리에 온게 된 것 같아서 아이고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컬투쇼오 아사히 네 오늘 정말 재미있었고 선배님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와중에도 맞아줍니다 총알을 네 재혁입니다 아까 현석이 형도 말했듯이 너무 너무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도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네 네 우리 정환씨 밤마다 꿈에 세면 정환씨 네 아 저는 정환입니다 그 저도 너무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희 같이 해주신 선배님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어 두시 탈출 컬투쇼 오 갑자기 깔끔하네 야 이거 원래 그 그룹 멤버마다 마지막 인사만 따로 하는 사람이 또 정해져 있어갖고 맞아요 안 해보아갖고 이제 조금씩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우씨 같이 취미 마르고 있죠 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오늘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선배님들 덕분에 되게 재밌게 하고 가는 것 같고요 다음에도 불러주신다면 꼭 와가지고 더 재밌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 그래 우리 햄버거 세계반 도영씨 네 안녕하세요 도영입니다 저 오늘 또 선배님들과 짧지만 되게 재밌었던 시간 보냈고요 다음에는 허언이 아닌 정말 증거도 있는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들고와서 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루토씨 마지막으로 한번 일본 팬분들에게도 아 네 아 아 안녕하세요 하루토입니다 아 아 터레저메이커도 아 터레저메이커도 에 에 에 에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생방송에 한번 모셔서 오 터레저메이커도 라이브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대하고 기다려집니다 많이 제가 섭외할테니까 꼭 응기해주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 저희는 오늘도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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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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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